목색을 좀 아뇨. 배터리가 없죠? 안녕. 저는 지금 그네 타고 있어요. 나 풀샷으로 찍어주면 안 돼? 그네 타는 거? 자랑하고 싶은데?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JOHNS. 오케이. 지금, 지금 바로 퇴근길에 놀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어구 어구 위험해. 이렇게 어구 위험해. 이렇게 어구 위험해. 이렇게 어구 위험해. 이렇게 어구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픽스된 안목이 아니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기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